근데 난 무기가 성공했는데 그지같은 거 나올 거 같냐? 의외로 너한테 그거 나올 수도 있어. 활. 아 활이 저런 사람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데. 활이 그거라던데 사수자리인가 그거. 그니까 근데 코르트 같은 에임에 활 들어가면 진짜 아쉽긴 해. 그냥 바로 오티어야지 그냥. 죄송한데 마크에서는 마크에서는 입나은, 실프, 나. 취향차이야. 뭔 소리야. 뭔 소리야. 마당 쓸래? 아 이 씨X 무기빨 새끼들 이거. 진짜 미치겠네. 난 지금 수선책 다 차에 있다가 다 망함. 이거 나오기는 함? 보물상자에서 나오는 거? 아 여기, 여기 수선책 뽑기. 그런 것도 있어? 여기 3,000원짜리. 에엑? 한 10개만 사볼까? 나오면 놔줘, 놔줘. 내가, 내가, 내가 왜? 내가 스택 다 뺐잖아. 다 무슨 소리야? 아 boleh? 뭐 나왔던, 뭐 나왔던, 뭐 나왔던? Ờ씨X. Una 나온 거 didn't тор respons. 왜 나만, 개 같은 걸. 나는 30, 40개 가도 안 쳐나오는데. 나 만장했어, 어 또 나왔어. 또 나왔어. lets taste yine 또 나왔어. 야 씨X. 야 나도 못 참고 여섯개 샀다. 나도 까 fonky. 나, 나 2개만 줄어. 이 개만. 난 6개 했는데 한 개밖에 안 나왔다. 나 10개 했는데 3개 나왔어 나 줘 나은아 한 개만 줘 나은아 나도 필요한데? 일단 나 한 개 줘 일단 레티네로 와봐 나 버려? 스킬이 빨렸잖아요 이 사람은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나는 레티네로 몇 개 뽑았는데요? 방금 전에 30개에서 하나도 안 나오고 비방에서도 15개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왔는데 진짜로? 45개에서 1개도 안 나온 건데 이 정도면 코렉트 2인간은 여태까지 횡단보도 어떻게 번 넣어가면 돼? 실프도 10개만 사서 해보면 안 돼? 에 레티네로 토템이야 개 맛있어 어 하나 나왔다 어 뭐야? 레티네로 고맙다 레티네로 고맙다 진짜 인생 적 같네 레티네로 나 10개만 더 해보게 여기 있어 그치? 옆으로 와 개새끼들 아 레티네로 토템이요 아 운영님 처음에 그분인가? 나한테 다이아 만져줬던 분? 맞아요 어 운영님 잠깐 기다려봐 아까 그분이잖아 기다려봐봐 운영 내 방세를 처음으로 사가준 사람임 나보고 욕해달라고 해서 돈 받고 욕해줌 야 이 개녀나 쌍녀나 이 암태지녀나 매우 좋아했음 그 다음에도 종종 선물을 줬음 그냥 친구 사이 라고 플레임이 운영님 추천해줬거든요? 아 진짜요? 플레임의 아프리카 버튜버 10선 추천에 운영님 딱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장문의 메시지로 아니 뭐야 나 좋아하는 사람 만들어놨잖아 아 아니에요? 아 저 그렇게 엄청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근데 저 리뷰를 보니까 이 암태지녀나 듣고 좋아했으면 진성인데? 아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를 욕하고 자괴감을 느끼는 그 모습이 좋은 거지 욕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아 근데 플레임 자괴감은 안 느낄 거 같은데 그 자식은? 뭔가 움찔움찔하는 게 재밌잖아요 뭔가 표현이 되게 표현이 표현도가 약간 약간 희토미적 표현들이 있던 eu 진혜님 진짜 미안하면 분해제를 하나 사줘 안 돼. 어어어어어어어... 어떻게 분해제를... 7만 5천 원? 저 지금 무기 트라이하는데 분해제를 모으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그게 나아파요. 대진양... 르만이에요? 감사합니다! 빨리 해놔요, 나 볼래. 아 빨리해봐? 잠깐만 기다려봐. 르만님 두 개! 두 개 되나요? 두 개? 네 두 개 됩니다. 제가 물량전으로 하려고 가가지고 자잘하게 켜 왔거든요. 재밌겠다 재밌겠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들 2기 다 뽑으신 건가? 저는 못 뽑았어. 전 한 8개 터졌어요. 첫 번은 썼거든요. 8개요? 저 5개. 일단 첫 번째 13% 분해. 어! 바로 나왔어. 뭐야? 아니 황소자리 모임? 뭐야? 나는 8개가... 아니 황소자리 근데 구데기 같은 데모가 아닌가? 황소자리? 마마 거? 도끼라는데요? 나머지 그러면 트라이 좀 해봐야겠는데? 아 나머지는 다 터지네? 나 첫 회의 하나 떴어. 아 그러나? 남은 거 있으면 나 좀 주면 안 돼? 남은 거 다 했는데 다 터졌는데? 아 다 돌렸어? 어. 왜 돌렸어? 하나 나왔는데? 아 그럴 걸. 아 이거 난 바본가 봐 팔 걸. 그러니까 그랬더니 가짜 게임 그렇게 많이 하시는 분이 그 스태프 개념을... 아이씨! 아 뭐야? 시간 틀리고 싶어! 아 이거 도끼가 티어가 높진 않다고 알고 있는데. 왜 도끼가 도끼야? 도끼가 도끼야. 도끼가 도끼야. 벨패해줘! 하필 마마나 같은 거네. 난 도끼가 성공했는데 구지 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. 진자님 고마워요. 존댄다고요? 덕분에. 아 이거예요? 네. 뭐 뭐지 따악 이렇게 싸줘요. 스킬 어떻게 써요? 클릭해보실래요? 아 이건가? 시프트 자클리. 시프트 자클리. 아 이거구나. 대박! 어 간지는 아니긴 한데? 레턴이 시험하러 가 될려봐. 아 가서 싸 봐요. 근데 많은데? 아 진짜 아프다 여기. 안돼 안돼! 아 근데 이거 활 아니면 좀 빡세겠는데? 다 시키면 되게 강의해질 것 같은데? 강하러 가자. 이제 위에 무기를 클릭하시면 돼요. 어 성공했는데? 아니 7%가 한 번에 듣네. 뭐임? 이걸 원트를 해? 다음에 누르면 떨어져요 이거? 이거 떨어지거나 아니면 유지되거나. 아 하락할 확률이 높아. 고. 한 번 더. 유지. 유지됐죠? 한 번 더. 오 또 올랐어. 아니 5%가 이렇게 잘 됐어? 아니 뭐야. 아니 레턴이 온 진짜 엄청 좋은 거예요 지금. 그렇지. 멈추라고? 회복이요? 왜? 가야지. 유지. 유지? 유지. 아 3개 필요해. 하나 줄까? 하나 주시면 1퇴 가능. 하락만 딱. 진여님이 주신 거로! 그래도 하락은 안 했으니 만족. 유턴이 온 진짜 완전 좋으신데? 오늘 살짝 좋네 온이. 한약 한 번 더? 방어구를 다 빼고 그러면은. 스킬 한 번 써보자. 어?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. 날라가다 뒤졌는데? 아 잠깐만 이거. 활이 왜 좋은지 알 것 같은데? 힘들어요? 이거? 안 되는데? 다가갈 수가 없는데? 우클릭? 야! 미안해요. 우클릭 썼는데 이게 바로 이렇게 돼버리네. 죄송합니다. 나 이제 일하러 갈래. 너 뭔 일하는데? 진여님 가죠? 야 안. 야! 아니 야라뇨. 진여님. 오빠 오빠가 대신해준다며. 내가 자러 가기 전이라. 아니야 자지마. 자러 가는 상황까지 못 자게 하는 거 봐. 아니 오빠가 저번 오면 나 대신해준다며. 진여님 진짜 같이 안 해줄 거예요? 아 알았어 갈게요. 이걸 해? 슬프. 그럼 네가 해줄 거야? 어? 네가 해줄 거냐고. 오빠가 해주면 되겠다. 아니 나는 내일부터 해줄게. 오늘은 빡세게 해줄 건가요? 깔끔하게 한 6시 한 10분 정도까지 해서. 그럼 한 시간 하는 거 아닌가요? 그쵸 그쵸. 본호가 없는데 밭이 있네. 본호 그 고추밭. 고추밭은 남자 알바생분들 오면 쓰라고 하던데? 아 벌써 혼자 이대로 되긴 해요. 아니요 이거 진여님이. 앞에 있어서 이거 다 해주는 게 더 편한데? 아니요. 원래 가지. 가지 2인 1조가 더 효율이 좋대. 슬프다. 응? 슬프 뭐하는데? 응? 아 나 지금 노래 듣고 있어. 너 잔다면서. 아니 나 이제 노래 좀만 듣고 자러 갈래. 우리 알바 끝날. 한 시간 끝날 때까지 듣고 있기만 해. 왜? 그럴 거였으면 나랑 일해야지. 한 시간 동안 앉을 거면은. 아니 근데 일하는 거랑 노래 듣는 거랑 다르지. 그럼 저분 방송 켜놓고 일을 해. 내가 하는 거 싶구나. 알았어. 저분 방송 켜놓고 일하면 노래 들으면서 하는 거잖아. 그렇지 그렇지. 아니 노래 듣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고 일하는 건 일하는 거. 그러니까 이 새끼 일을 하기가 싫은 거 같은데. 우리가 우리랑 이기는 싫다는 거잖아. 와 씹우 진짜. 나 실망이야. 지니아님 서운하네. 지니아님 나와. 내가 일할게. 코렉스 이 개새끼 일로와. 너 나랑 해봐 한 번. 일로와. 6번 라인으로 와 씹우. 어 갈게. 침을 준비 됐어? 어 고. 아 이거 이거 씹우 뒤. 뭐? 너 이거 왜 하나 안 캐. 이렇게 해. 화리가 없어서 안 캐진다고 이 새끼야. 이렇게 해. 냅두고 심어. 우리 일 제대로 못하는데 씹우? 지니아 캐지마. 어? 아니 왜 이렇게. 이렇게 버릇 고쳐야 돼. 캐지마. 뭘 캐지마? 나랑 일하는 게 즐거울 거야. 아니 씹우님. 제대로 캐고 가는 거 맞죠? 어. 아 뭐야 이거. 씹우 이 새끼 뭐함? 아니 진연이. 안 캐진 거 있으면. 그 빈 땅에다가 씨앗 그냥 심어. 아니 안 캐진 게 아니라 안 캐게 더 많은데? 아니야 그거 보그야. 아니 씹우 그냥 너 노래 들으러 갈래? 이 새끼. 같이 일하자면 이 새끼야. 아니 뭐해 너 진짜. 첫 타급제니까. 어.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너랑 나랑 반반이야. 반함. 그치. 저 갈게요. 불러놓고 이게 맞아? 너 자러 가. 너무 한 거 아니야? 아 이 새끼 일부러 이렇게. 야. 바둑판 만드냐 너? 근데 미니게임하고 재밌지? 야 나가. 저 여기까지 심고 저 가볼게요. 실패하는데 뒷처리 맡겨주세요. 이거 진연님 전 억울합니다. 진님 그게 무슨 말이야. 빠져 이 페크박. 탄이 도움을 배인가 뜨듯 끝까지 나는 setups. 아니 씹X buzzer 심은것도 자깄. 야 미쳤냐 너? 너 돈 왔냐 진짜? 이게 안죽네. 이게 안죽네. 할 일당에서 인사 joins 마을bilir 수ui籽 발맞이 coordin한 팀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